이번 함께 살펴볼 부분은 추론과 논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론이라고 하는 건요. 그 밀출자에 논할 논자에서 미루어 생각하여 논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다른 뜻으로 보면은 미리 알려진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주제를 근거로 삼아서 어떠한 생각이나 주제를 근거로 삼아서 새로운 판단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과정을 추론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알려진 생각이나 주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판단이나 결론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시금 좀 정리해보면은 결국은 이미 알고 있는 또는 어떤 확인된 정보로부터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인데 그랬을 때 추론은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삼아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 뭔가 A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B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추론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추론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직접추론과 간접추론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직접추론은 하나의 명제에서 하나의 새로운 명제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꽂아내는 것이 직접추론이라고 하면은 간접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제시된 두 개 이상의 명제에서 간접적으로 새로운 하나의 새로운 명제를 이끌어내는 추론인을 말합니다. 직접추론의 방법에는 대단관계에 의한 추론, 명제변역에 의한 경우들이 있고요. 간접추론이 우리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 연역이나 귀납이나 유추와 같은 것들의 간접추론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간접추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간접추론 과정에서 반드시 같이 들어가는 것이 논증입니다. 논증. 네, 논증.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이유를 들어서 밝히는 것, 또 그 근거나 이유, 결국은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제대로 쓴 건가 안 쓴 건가를 판단하는 건데요. 이 논증의 과정들이 이 간접추론, 연역추론과 귀납추론, 유비추론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볼보는 연역입니다. 연역법 굉장히 유명하죠. 그랬을 때의 의미는 일반적인 원칙을 전제로 해서 특정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방식, 일반적인 원칙에서 특정한 사례로 가는 것을 연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제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전제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연역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공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전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 전제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 것이 연역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연역법 하면 우리는 삼단노법을 떠올리게 되죠. 삼단노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예시일 겁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대전제와 소전제, 변론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삼단노법이 대표적인 연역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 전제. 이 전제가 진실,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이 전제가 참여해야만이 나머지 모든 과정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참인 것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역법을 쓰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이 전제가 참이 아닌 경우, 그 경우엔 논증 자체가 오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일반화된 원칙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앞에서 공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전제가 공리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공리 일반화된 원칙, 인간은 모두가 죽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야? 어, 맞네? 그럼 사실이라면 그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이 연역 추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납인데요. 귀납은 구체적인 사례를 해서 갑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사실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여러 사례가 근거가 됩니다. 굉장히 사례를 많이 할수록 사실은 이 귀납법은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그 모든 사례를 다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외가 존재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사람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A도 죽고, B도 죽고, C도 죽고, D도 죽고, E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F는 안 죽었어.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죠. 하지만 F가 만약에 안 죽었다라고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사례들로서 나타낸 결론이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에서 참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납에서는 예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요. 다시금 예시를 하나 가지고 오면요. 철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철수는 죽었어요. 영희도 사람이었어요. 영희도 죽었어요. 순희도 사람이었어요. 순희도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소크라테스도 조만간에 언젠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귀납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귀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들이라고 보면 화자의 주장과 그 근거가 서로 연관성이 정확히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몇몇의 사례로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런 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귀납에서 나타나기에는 가장 큰 오류거든요. 이런 것도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추. 유비추론이라고 하는 유추인데요. 유추는 두 사건이나 사물의 유사한 속성 유사한 속성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이끌어내는 방식인데요. 어떤 두 사건이나 사물의 약간 비슷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에서 발견된 현상이 다른 대상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이 완벽한 증명은 어렵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추의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예시가 바로 이러한 거죠.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길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쭉 길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42.1km의 마라톤과 같아.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런 마라톤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유추입니다. 유추. 하지만 인생은 꼭 마라톤이야?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증명이 완벽하게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이 유추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추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이라고 보면요. 비교하는 두 사건이나 사물 사이의 논증에서 주목할 만한 유사점 외에 다른 유사점이나 차이점이 충분히 있는지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일부 소성만을 비교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논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린 유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론. 이 추론에서의 직접 추론과 간접 추론 중에 이 간접 추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간접 추론이 어떻게 또 논증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랬을 때 이 연역 추론, 귀납 추론, 유비 추론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것들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글이나 또는 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이 얼마만큼 타당한가 판단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나 이야기를 들을 때 또는 글을 읽을 때 이것들이 과연 어떠한 추론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논증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연습해야 될 주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